제가 2019년도부터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이것만큼 효과적인 나의 홍보수단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쇼폼인데요. 2023년이 쇼폼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한 살짜리 아기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이 짧은 동영상, 쇼폼을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왜 여러분들이 쇼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쇼폼이 정말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쇼폼이란 뭘까요? 쇼폼은 6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얘기를 해요. 60초도 길어요. 이 쇼폼의 세계에서는 정보성은 30초에서 60초, 재미성은 7초에서 15초까지 정말 짧게 만들어져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7초에서 15초가 가장 많아요. 왜 쇼폼이 쇼폼일까요? 영어로 쇼폼, 짧은 포맷을 가진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오던 TV 광고도 알고 보면 쇼폼이에요. 15초에서 30초 정도의 브랜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쇼폼의 형태의 광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쇼폼이라는 형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기 좋은 포맷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쇼폼은 뭐고, 미드폼은 뭐고, 롱폼은 뭘까요? 6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보고 쇼폼이라고 하고요. 미드폼은 보통 1분에서 30분 정도의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미드폼이라고 해요. 롱폼은 팟캐스트라던가 음악 콘텐츠, 명상 콘텐츠 같은 1시간 이상의 콘텐츠를 보통 롱폼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쇼폼을 해야 할까요? 쇼폼은 하나를 만들면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네이버 모먼트, 트위터, 페이스북 릴스, 링크드인 등 정말 다양한 플랫폼에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플랫폼을 관리하냐고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매트리쿨이라는 정말 무료로 쓸 수 있는 좋은 사이트를 또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인스타 광고라든가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어떤 기업들 뿐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개인들도 인스타 광고, 페북 광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천 회 정도 재생식을 광고비를 계속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쇼폼을 만들어서 이 모든 플랫폼에다가 전부 살포해 놓으면 그게 재생될 때마다 정말 이 광고 효과를 얻는 거예요. 하지만 광고라고 표시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광고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쇼폼은 영원히 남는 광고판이랑 똑같아요. 정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쇼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그리고 저 또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구독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냐 쇼폼만 보고 떠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알고 보면 광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TV 광고에서 벤츠를 봤다고 모두가 벤츠를 사진 않지만 벤츠라는 브랜드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쇼폼은 미드폼 1분에서 30분 정도의 유튜브 본 영상이라든가 롱폼 1시간 정도의 팟캐스트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품의 상세 페이지, 쇼핑몰 등으로 유입되는 마케팅 채널이에요. 보통 많이 돌리는 페이스북 유료 광고라든가 인스타 유료 광고, 또 구글 배너 광고 같은 거는 광고비 집행을 정지하는 순간 더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광고 돈을 안 내면 그때부터는 온라인에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쇼폼 형태로 SNS에 올려두면 그 영상들은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이 클릭할 때마다 아무 돈 안 드리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쇼폼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유튜버들이나 모든 컨텐츠들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재미, 두 번째 흥미, 세 번째 공감, 네 번째 정보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재미, 단악하 같이 정말 뭘 해도 재밌는 사람들은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연예인들이 그 재능으로 엄청나게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다음은 흥미가 있어요. 흥미는 얼굴이 아주 예쁘거나, 섹시하거나, 잘생겼거나 뭔가 흥미를 불러오는 거예요. 본능적인 흥미. 아니면 강아지가 아주 귀엽거나, 아기가 아주 귀엽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거나, 어그로를 잘 끌거나, 이런 거 다 재능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학습 가능한 부분을 노려야 돼요. 공감과 정보는 학습이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미디언, 단악하처럼 재밌다거나, 아니면 신세경처럼 아주 예쁘다면 재미와 흥미의 영역을 노리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감과 정보를 쇼폼이나 모든 콘텐츠 안에 넣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쇼폼 제작에서 그럼 공감과 정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공감은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 여러분들, 쇼폼이라는 것이 요즘 대세라는 건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죠? 라는 것이 공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쇼폼이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라고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쇼폼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쇼폼의 핵심은 바로 핵심만 남기고 다 지워라는 거예요. 특히나 롱폼이라든가 미드폼 영상이나 글로 된 콘텐츠보다도 후킹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도 후킹, 두 번째도 후킹, 세 번째도 후킹. 특히 제목 후킹이 아주 중요해요. 쇼폼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내리다가 그 첫 부분이 재밌어야지 넘기지 않고 계속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10초, 첫 1분도 아닌 첫 0.1조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쇼폼에서 핵심을 남기고 다 쳐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쳐냈느냐가 핵심이에요. 특히나 쇼폼을 보는 사람들은 시각적, 청각적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선호해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찍은 영상이 틱톡에서 굉장히 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카메라가 고정돼서 그 고정돼 있는 프레임 자체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나 틱톡에서 가장 흥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되게 신나는 음악이나 비트에 맞춰서 장면 전환이 되는 거죠. 그거는 시각적 움직임과 동시에 청각적 움직임까지 다 잡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쇼폼에서는 손으로 잡고 찍은 게 오히려 삼각대보다 좋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움직임이나 춤을 추는 거나 노래를 하는 거나 아기가 움직이거나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도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보와 공감을 주면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손동작을 활용을 한다든가 밑에 자막을 계속해서 넣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쇼폼 저작권 문제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 만들 때는 유튜브 본 영상만 만들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몰랐었거든요. 제가 여러 개의 쇼폼을 다 만들어보고 그리고 같은 쇼폼을 틱톡, 인스타, 유튜브에도 다 올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이에요. 첫 번째, 음원 문제. 음원이 의외로 쇼폼에서는 까다롭지 않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음원 수익은 따로 음원 원작자한테 주고 그 외에 광고 수익을 따로 쇼트 제작자한테 주는 방식이고요.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원 넣기를 권장해요. 음원 음반 회사에서도 틱톡이나 인스타에다가 유명한 음악이 되려고 엄청 광고도 많이 하고 푸시도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의 경우에는 음원이 삽입되어도 저작권이 다른 사람 저작권이 있다라는 표시는 되지만 수익 창출에도 지장이 없고 영상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음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음악을 넣어서 더 재미있다면 그게 정말 떡상할 수 있다면 좋은 음악을 넣어서 쓰셔도 돼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저작물은 쓰지 마세요. 물론 연예인 얼굴을 쓰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 스크린샷 같은 걸 넣는 사람도 있어요. 스포츠 같은 경우가 가장 스포츠 중개 회사에서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유튜브 본 영상 같은 경우도 미드폼 영상들도 스포츠 넣은 거는 다 저작권 찔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쇼폼을 만들 때 나 자신이나 아니면 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을 만드는 건데 굳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저작물을 써서 문제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쓰지는 않기를 추천할게요. 쇼폼에서 어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삽입할 때 사람들이 그럼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자료들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부루 편집 프로그램을 쓰면 부루 편집 프로그램 안에 4장으로 쓸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없는 동영상들도 많고 사진들도 많고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쇼폼 제작 프로그램으로는 저는 부루를 추천해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만드는 방식으로 미드폼을 만들고 나서 쇼폼이 제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드폼 영상까지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한국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양한 삽입 자료가 있어서 나한테 자료가 많지 않아도 굉장히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히트인 AI 목소리로 AI 음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또 부루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지만 부루로 정착했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틱톡 내장 카메라라든가 인스타 릴스 만들기 기능 등 여러 어플에서 쇼폼을 제작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틱톡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써보니까 틱톡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한글 인식,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을 넣는 기능이 의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오타도 거의 없고 자막도 정말 싱크가 잘 맞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쇼폼만을 만들 때는 틱톡으로 많이 만들고요. 미드폰과 함께 만들 때는 부루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쇼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쇼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부루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쇼폼 안 만들었다면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 아니면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